하동 녹차는 삼국시대 때부터 왕에게 진상되면서 왕의 녹차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초록빛으로 물든 녹차 수확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진강 줄기를 따라 드넓게 펼쳐진 야생 녹차밭이 초록빛 옷으로 단장했습니다. 거친 잎 사이로 살포시 얼굴을 내민 연두빛 여린잎. 매년 보는 광경이지만 언제나 가슴 설레고 새롭습니다. 농민들은 행여나 다칠세라 하나하나 정성스레 잎을 따냅니다. 읍역 3월 고구를 전후해 가장 먼저 올라온 잎으로 만든 녹차 우전은 애호가들 사이에 지상품으로 꼽힙니다. 특히 친환경으로 재배한 야생 녹차로 만든 하동 우전은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1200년 유구한 역사와 함께해온 하동 녹차는 수확부터 제품 생산까지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전통 방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 정성이 담긴 하동 녹차는 세계 7개국 고급차 시장에서 금압과 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만 17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다음 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하동 녹차. 본격 수확이 시작된 하동 녹차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